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여덟 번째인데요. 탄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것도 두 문제 이상 나올 뿐만 아니라 이 탄력성은 시험 미시 거시의 전반적으로 개념이 모두 이용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 36페이지에요. 포인트 보시면 탄력성에서는 탄력성의 이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탄력성은 앞에 뭐라고 있었냐면 A의 B 탄력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이 A, B 중에 뭐가 원인이 되냐면 B가 원인이 되고요. A가 결과가 된다는 거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울기에 따라서 탄력성은 작아지는가 커지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교재 36페이지에 탄력성의 정의 한번 보세요. 쌍과로 1번의 정의가 독립변수가 1% 1%에만 동그라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 변했을 때 종속변수는 몇 % 변했는가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몇 원이 변했을 때 몇 개가 변했느냐가 아니에요. 1% 변했을 때 3% 변했다. 이겁니다. %와 %와의 관계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력성은 이렇게 의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두 개의 단어가 있고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민감도라고 볼 수 있어요. 민감도. 봐봐요. A자리에 수요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B자리에 가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원인이 어떤 거예요? 원인이? 원인이 가격이야.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할까? 3% 변했으면 탄력성은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가 변할 때 원인이죠? A가 얼마나 변하는가? 즉 뭐의 민감도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B자리에 있는 가격의 민감도를 보는 게 아니라 가격에 의해서 이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 수요량, 즉 A의 민감도를 보자는 겁니다. 뭐가 원인이라고요? 이 놈이 원인이고 이 놈이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아픔의 싸대기 탄력성, 이런 건 없지만 이런 게 있다고 치면 먼저 싸대기를 날리니까 아픈 거예요. 아픈 다음에 싸대기가 날라와요? 먼저 싸대기가 날라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 아니 이게 원인, 원인이 여기다. 그 다음에 얼마나 1%의 힘을 줘서 때렸을 때 얼마나 아픈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셨죠? 그 민감도.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이 탄력성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이거는 방금 전에 봤죠?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가 몇 퍼센트 변하는가? 뭐가 원인이에요? 가격이 변했을 때. 이것도 그럼 뭐가 원인이에요? 소득이에요, 소득.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가 몇 퍼센트 변하는가? 소득이 원인으로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또 교차 탄력성은요. 이거는 우리가 보려는 해당 재화가 아니라 다른 대체제라던가 보완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걔네들의 가격이에요. 걔네들의 가격이 변했을 때 우리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얼마나 변하겠는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다 원인이고 결과는 얘네들, 얘 이 앞쪽에 있는 이게 결과가 된다는 거. 우리는 이놈의 민감도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수요의 탄력성 혹은 그냥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이 가격을 원인으로 한 수요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가격이란 말이 안 들어가더라도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하면은 그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의미하지 아까 소득이나 교체 탄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제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약자로 이게 그리스 문자로 이뤄서 엡실런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알파벳 E로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이 영어로 하면 발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일라스티스티 이렇게 읽는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율이라고, 율. 아셨죠? 율분의 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교재 36페이지에 아까 퍼센트하고 퍼센트 거기 동그라미 쳤었죠? 거기에 만약에, 자, 이번에 탄력성은 분수로 나타났는데 밑줄 보세요. 백분율분의 뭐라고요? 백분율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강조해서 나타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공식 요구 그대로 있죠?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자, 변화분, 변화량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써놨어요. 꼭. 분하고 엑실명.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분분의 수요량의 변화분이다. 아닙니다. 율분의 율이에요. 아셨죠? 혹은 변화량분의 변화량이다 그래도 틀려요. 변화분도 아니고 량도 아니고 변화유리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 변화률의 변화률이니까 그냥 핵심 예제 1번을 보고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사과 가격이 처음에 10원에서 20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바뀌었대요. 올랐죠? 그랬을 때 판매량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1500개에서 1000개로 감소했댑니다.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면 처음에 10원에서 20원이니까 보세요. 분모가 10이죠. 10원에서 20원이니까 여기 10에서 20을 빼. 그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1500에서 100개니까 최초가 1500이니까 1500이 분모로 들어가고 1500에서 1000 빼니까 500이 분자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를 계산해 보면 3분의 1이 나오는데 사실은 앞에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어요. 근데 이 공식에서 보시면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가격과 수요는 항상 여기에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음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언제나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나 음수가 아니라 보통은 음수가 나와요. 근데 절대값을 붙여서 항상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3이지만 여기 절대값을 붙이니까 이게 이렇게 3분의 1이 된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요. 뭐냐면 여기 분모로 들어간 게 지금 10원에서 20원이니까 10원. 그죠? 이게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이 판매량도 보세요. 판매량도 1500개에서 1000이니까 시작이 처음에 1500을 했죠? 이게 시작점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작점 기준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보세요. 가격이 이제 20원에서 10원으로 인하가 되고요. 인하가 됐을 때 판매량이 그럼 1000개에서 1500개로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이건 수요 곡선상에서의 이동일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탄력성이 그러면 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인하할 때는 시작점이 여기 분자는 똑같지만 이 놈이 20이 되고 이 놈이 100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면 3분의 1은 안 나오거든요. 아무튼지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하면 똑같은 수요 곡선이 있는데 이 점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여기에서 이 점으로 갈 때와 여기에서 이 점으로 갈 때에 탄력성을 구해보니까 서로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시작점 기준이 아니라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자는 겁니다. 방금 전에 가격이 10원에서 20원으로 갔을 때죠? 그러니까 이거의 중간은 10에다가 20을 더한 다음에 이거를 2로 하면 이거의 중간점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판매량은 1500에서 1000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500에다가 1000을 더한 다음에 이걸 2분의 1로 하면 여기 중간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시작점 1500을 쓰는 게 아니라 중간점 분모를 중간점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분모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시작을 10이나 20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모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점 대신 이 중간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쉽죠. 왜냐하면 둘 다 2가 약분되니까 우리는 그냥 2로 나눠주지 말고 시작점과 기준점이 있으면 자, 이건 더하기죠? 그러니까 판매량은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빼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격도 분모는 더해주고 똑같은 수를 분모는 분자는 빼주면 분모 분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속 계산이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되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 요령이에요. 다시 여기 지저분하니까 다시 볼까? 자, 지금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여도 중간점 기준이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10원에서 20원으로 그죠? 그 다음에 1500개에서 판매량이 1000개로 이렇게 줄었대잖아. 그러면 보세요. 이 10하고 20을 가격에서는 여기 밑에는 더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변화율을 구할 때 그 다음에 분모는 마이너스로 빼죠.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판매량을 두 개를 서로 더해주면 되고 이거는 위에는 빼주면 되고 이렇게 공식을 세우면은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작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것은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이 비탄력적이란 말과 탄력적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바뀌잖아요.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어요. 여기서는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볼게요. 하락. 하락해서. 그랬을 때 과자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2,000원에 한 봉지 하던 게 1,000원 하면 여러분들이 한 봉지 사먹던 거 두 봉지 사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밥 같은 거 있잖아요. 밥. 공깃밥이 한 그릇에 2,000원이었다가 이제 1,000원으로 내린다고 해서 밥 두 공기 세 공기 먹고 그러진 않죠. 그죠? 그리고 가격이 2,000원 하던 게 4,000원으로 두 배 되었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격이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을 줄일 수 없는 주로 생필품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비탄력적인 재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과자나 어떤 사치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이 사먹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냥 과자 안 먹고 말지. 그죠? 밥은 안 먹으면 굶어 죽지만 가격이 오르면 과자는 그냥 아예 안 먹어. 2,000원에 한 봉지 4,000원 하면 아니다. 이제 안 먹을래. 그냥 안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많이 변하겠죠? 그런 재화를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수치상으로 보면 더 쉬운데요.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른 것은 쌀의 수요곡선이에요.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한 거 있죠? 이건 과자의 수요곡선입니다. 둘 다 애초에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시작했습니다. 여기 갔죠? 서로 만나고 있잖아요. 이때 쌀이니까 그냥 밥은 천공기 팔리고 있었고요. 과자도 천 봉지 팔리고 있었대요. 가격이 둘 다 100원이었을 때 그런데 가격이 60원으로 하락을 했답니다. 그러면 40% 가격이 40%가 하락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보세요. 쌀은 100에서 60으로 가격이 40%가 하락해도 겨우 200 공기밖에 더 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과자는 천에서 2천으로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증가했죠. 과자는 그렇죠? 그런데 쌀은 20%밖에 증가 안했잖아요. 천에서 1200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똑같이 40%가 하락했는데 쌀은 겨우 20% 증가하고 과자는 100%나 증가했잖아요. 이랬을 때 더 많이 탄력적인 그러니까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한 걸 우리가 탄력적인 재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쌀과 같이 이런 필수제 같이 이렇게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탄력적인 재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비탄력 재화 비탄력적인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0.5 그렇죠? 그리고 과자는 2.5 잖아요. 탄력성이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고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 두 재화의 수요곡선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봐봐요. 지금 기울기가 완만해요. 그리고 수요곡선이 누워있어요. 탄력성이 큰 과자를 얘기한 겁니다.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리고 지금 누워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곡선이 누워있으면 탄력성은 큰 재화가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가파라요. 기울기가 과자에 비해서 쌀이 가파르죠. 수요곡선이 서있어. 기사 하고 서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는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기울기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탄력성 하고 기울기 하고는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작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 작으면 기울기는 큰 이런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는지 제가 알려드릴 텐데 자 그럼 다음을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탄력성을 아까 제가 1을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1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이 1인 것을 그러면 보세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의 변화율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을 기준으로 만약에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탄력성이 작은 걸 비탄력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으면 탄력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탄력성이 제일 작은 게 0이라면 0이거든요. 0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위에 이 경우에요. 탄력성이 이렇게 평행하게 누워있잖아요. 그럼 뭐가 0이 되냐면 가격의 변화율이 이런 상태에서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력성이 0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예요.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나 다 똑같아요. 공급곡선도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이면 서있고 완전 탄력적인 공급곡선은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어떤 걸 배웠냐면 탄력성이 크면 크면 이렇게 완만하게 누워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탄력성이 작으면 이렇게 좀 서있죠. 그러다가 완전히 비탄력적이면 완전히 이렇게 벌떡 서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탄력적이면 진짜 탄력성이 제일 크고 이렇게 벌렁 누워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 외우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탄력적이면 탄력적이면 누워있잖아요. 그죠. 탄력적 봐봐. 탄력적은 티긋을 써볼까요. 티긋 탄력적이야. 탄력적. 탄력적은 이렇게 탄자가 티긋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니은자랑 다 이렇게 왼쪽으로 더 누워버리죠. 그러면 비탄력적인 건 어때요. 비읍이잖아.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비탄력적은 서있어요. 서있어. 비탄력적. 탄력적이 자기. 그러니까 그래프가 서있고 탄력적은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다. 누워있어. 아셨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딱 기억하시면 그냥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표 여러분들이 이거 크기도 잘 기억을 했어요.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 이를 기준으로 자 교재 39페이지 보시면 이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들이 나오는데 그 박스로 제가 정리를 해놨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대체제 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체제 수가 많으면 수요 탄력성이 커져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만약에 탄산음료시장에 콜라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콜라 회사에서 가격을 한 10% 상승시켰다. 그러면 다른 대체할 게 없으니까 이런 탄산음료의 맛을 내는 거는 콜라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콜라를 사 먹어요. 따라서 수요량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그대로 거나 그런데 이제 콜라 말고도 사이다와 환타라는 대체제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이제 콜라의 수요는 확 줄어들겠죠. 왜 더러워서 이제 안 사 먹어. 인마 나는 사이다 사 먹을래. 아니면 환타 사 먹을래. 라면서 수요를 누구한테 다 뺏긴다? 대체제에게 뺏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대체제의 수가 많으면 가격을 올릴 때 그만큼 어떻게 해요? 대체제에게 수요를 뺏기기 때문에 그 감소폭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은 커지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대체제의 수가 많다는 것이 곧 어떻게 해요? 소비자가 이 기업보다 힘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제가 많을수록 소비자의 힘이 센 것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대체제가 많아서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힘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중 이게 크면 탄력성 커진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의 소득이 150만원 이래요. 이 중에서 이 사람이 한 달에 120만원은 설렁탕 사먹고 이 중에 한 2만원 정도를 과자 사먹어요. 자 과자 가격이 10% 올랐다 그래도 이 사람 그냥 사먹겠죠. 그죠? 수요량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설렁탕 가격이 10% 올라가면 120만원의 10%인 12만원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큰 크게 지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안 사고 이제 육개장이나 딴 거 사먹으러 가겠죠. 그죠? 탄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그 다음에 필수품이 탄력성이 작고요. 사치품일수록 당연히 탄력성이 크겠죠. 왜? 필수품은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맞기도 사야 되는 그런 소비자들이 힘이 약한 종목이니까 그 다음에 측정기간을 길게 잡으면 탄력성이 크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이거는요 가령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단기와 이 기간을 관찰할 때 단기와 장기로 한번 구별을 해보면 이것도 대체제 때문에 그래요. 단기에서는 대체제를 찾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장기에서는 대체제를 찾기가 쉽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버스의 가격이 버스 버스의 가격이 천원에서 갑자기 2천원으로 확 올랐어요. 두 배 올랐죠. 100% 오른 거죠. 그러면 자 처음에 며칠은 회사를 갈 때 비싸지만 그냥 버스를 타고 가요.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버스밖에 안 탔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제 좀 시간을 주면 이제 찾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에 대체제가 없나? 아 전철을 타면 되겠구나. 내지는 아니야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되겠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기에서는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이 그렇게 크게 감소하진 않지만 장기에서는 대체제를 찾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감소할 거예요. 오토바이 전철 그런 쪽에다 다 뺏기니까 아셨죠? 자 그리고 범위를 좁게 잡을수록 대체제수가 많이 존재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보시면 범위를 좁게 잡는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어 여기 백세주 있죠. 백세주 백세주의 대체제가 뭐예요? 그럼 무슨 청하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어 아무튼 술이름 다 이렇게 해줘. 근데 만약에 이거 봐봐요. 소주의 대체제는 몇 개 안 되죠. 그럼 더 심하게 해서 범위를 더 넓혀가지고 이번에는 술의 대체제는 뭐야? 술 범위가 넓을수록 어때요? 술의 대체제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술 중에서도 소주의 대체제는 맥주 막걸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도 범위를 술의 범위를 좁혀놓으니까 소주 막걸리 그 다음에 맥주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대체제가 술하고 범위를 크게 잡으면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좁게 잡을수록 대체제의 수가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측정기간을 길게 잡으면 탄력성이 크다는 거 우리 예전에 오일 쇼크 있었거든요. 73년도 하고 또 그때가 1차였고 2차도 한 번 있었는데 1차 오일 쇼크 때 미국에서 있잖아요. 처음에 기름값이 워낙 오르니까 그때는 단기에서 단기에서 사람들이 그냥 계속 할 수 없이 자동차를 타고 다녔대요. 기름을 되게 비싸게 넣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장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동차 안 타고 다니고 큰 차 타던 사람은 작은 차로 줄이고 혹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작은 차 타니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대체제를 더 만드니까 원유에 대한 탄력성이 커지게 된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이게 수요 탄력성 주요 결정은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대체재입니다. 대체재. 됐죠?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나오냐면 가격 탄력성이 크게 결정 요인을 골라라. 뭐 이런 건 안 나오고 반대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대체제 수가 적으면 탄력성은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함정합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 핵심 문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0페이지에요. 자 공급의 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 아직 공급 탄력성은 안 배웠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배운 겁니다. 보시면 아 이건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려고 낸 문제인데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거래한다.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배운 지식 같고 아직 공급 탄력성 안 배웠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에요. 그래서 낸 거지 제가. 보시면 자 1번에 핵심 문제 2번 봐봐요. 거기 보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히 탄력적이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완전 탄력적이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라는 얘기죠. 근데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가격은 감소한다. 볼까요? 수요 곡선은 근데 별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통 우하향 하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수요 곡선이 수요가 증가했다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그대로죠.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요?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하는데 감소했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1번은 2번을 볼까요 그럼? 자 2번은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래요. 그럼 이것도 방금 전에 그렸던 거하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겠네요. 그죠?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 이게 답이죠. 왜? 수요 곡선이 이게 아니라 다시 이 그리면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고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될 텐데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죠? 가격은 변하지 않죠. 그죠?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량만 늘어나잖아요. 그죠? 여기가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러면 3번 3번을 한번 보면 공급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이건 제가 3번까지만 3번 다 풀어드릴게요. 공급이 가격이 돼서 완전 탄력적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완전 비탄력적이래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공급 곡선이 이번에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격은 상승하겠네. 가격은 상승하는데 균형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균형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틀렸죠. 3번은 상승하는데 이번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에 공급이 우상향하는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볼까요? 이번에는 공급이 일반적인 이렇게 우상향하는 경우랍니다. 그죠? 그리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 이 탄력성 공급과 공급의 탄력성과 수요의 탄력성을 조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균형점 구하는 문제 있죠? 그걸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 핵심 예제 2번 같은 경우에 아셨죠? 이 핵심 예제 2번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나 탄력적일 때 그 상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건 뭐냐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배웠죠. 그래서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데 이번에는 수요자의 뭐가 변하는가?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요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를 언제나 양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절대값을 안 쓴다고요. 만약에 소득이 1% 증가했는데 증가했는데 되려 줄어서 마이너스 2% 감소했대요. 그럼 이건 뭡니까? 소득이 늘었는데 수요량이 줄여요. 열등제겠죠? 열등제 열등제 이거는 우리 입실론에다 여기 소득인 M을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양수라면은 만약에 양수라면은 이것도 크기를 비교해서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필수제고 1보다 크면 사치제예요.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사치제하고 필수제가 지금 뭐를 기준으로 나눴어요. 우리가 소득탄력성을 기준으로 낮았잖아요. 이거 우리 가격탄력성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가격탄력성에서 보통 필수제가 가격탄력성이 낮고 사치제는 가격탄력성이 크다. 얘기했는데 필수제와 사치제를 구별하는 기준은 가격탄력성이 아니에요. 무슨 탄력성이였어? 방금 그렇지. 수요의 소득탄력성 이 필수제와 사치제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거 요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격탄력성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뭐냐면 이번에는 가격이 변하는데 뭐가 변하냐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1% 변할 때 우리 어 뭐냐면 수요탄력성의 공식이 가격이 1% 변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보려는 그 재화가 콜라라 콜라 근데 이 교차탄력성은 뭐냐면 콜라의 수요량을 보는데 콜라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이다의 가격이 변했을 때 콜라의 수요량은 얼마나 변할 것인가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거 근데 보세요. 이 수요의 교차탄력성의 부호가 양수면 대체제고 아주 중요해요. 이거 그 다음에 부호가 음수면 보완제다. 이거랑 같이 비교해서 외우셔야지. 어떤 거 아까 자 이거 열등제, 필수제, 사치제, 소득탄력성으로 나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교차탄력성으로 뭐라는 거예요? 대체제와 보완제는 교차탄력성 정상제와 열등제는 그리고 정상제 그러니까 얘네 둘 얘네 둘은 정상제라는 얘기예요. 정상제 필수제하고 사치제 열등제, 정상제, 필수제, 사치제를 나누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그거는 소득탄력성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만약에 사이다와 콜라가 대체제 사이, 대체제 관계라면 사이다의 가격이 오르면 보세요. 콜라의 수요량은 사이다로부터 수요를 뺏어오니까 콜라의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호가 양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체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사이다의 가격이 아니라 콜라의 보완제인 햄버거의 가격이 올랐다고 칠게요. 그러면 항상 햄버거와 콜라는 이게 보완제라면 세트 메뉴로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햄버거의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콜라의 가격 콜라와 햄버거 세트 가격이 올랐다는 걸 의미하고 따라서 콜라의 수요량도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겠죠.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그러니까 보완제는 음수입니다. 부호가 아셨죠?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외우세요. 또 앞글자 따가지고 또 대양 뭐 보음 뭐 이딴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결정적인 걸 가르쳐 드리는데 이거는 앞글자 따위 외우는 게 되게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을 하면서 외워야지 이거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문제 3번 자 콜라 가격이 16% 상승했대요. 그때 사이다의 수요량이 8% 증가했대요. 어? 그럼 얘네들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양의 관계가 있잖아요. 대체 탄력성 수요의 대체 탄력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 서로 대체제 관계가 있겠네요. 그리고 콜라의 수요가 콜라 가격이 16% 올랐더니 사이다의 수요량은 8% 증가하고 콜라의 수요가 4% 감소했대요. 그러면 콜라와 콜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이거 어떻게 가면 돼요? 이거는 16% 분의 4% 죠? 그러니까 이거 0.25잖아요. 그렇죠? 단위 있어? 없어? 그렇죠. 탄력성은 단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퍼센트끼리 약분 되니까 그 다음에 사이다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콜라의 가격이 16% 상승했는데 수요량의 가격이 8%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0.5가 되겠네요. 얘네들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제 관계예요. 대체제 관계.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 40페이지 아니 40페이지가 아니라 41페이지를 보시면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A는 0.25 B는 0.5 C는 대체제 빈칸에 이게 들어가야 되죠. 오케이 자 넘기시고 네 자 이제 공급의 탄력성을 보겠는데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똑같습니다. 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읽냐면 에타라고 읽어요.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입실론이었죠? 자 근데 이것도 율분의 유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공급인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절대값을 붙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서로 많이 팔려고 하니까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같은 방향 플러스 기울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를 수가 있고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가파른 건 비탄력적이고 완만한 거는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요 수요 곡선에서처럼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서 있고 완전 탄력적이면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 탄력적인 상품은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완전 비탄력적인 거는 우리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토지입니다. 토지는 생산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다른 예를 들면 골동품 같은 것도 완전 비탄력적이죠. 자 그러면 아까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거 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생산량의 변화를 줘야 될 때 그때 만약에 비용의 변화가 그죠?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생산요소의 수급이 좀 어렵죠? 그러면 공급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공급자 입장에서 그럴 경우에는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생산량을 왜 증가시키겠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좀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더 팔려고 하죠? 근데 생산량이 증가할 때 비용이 비용의 변화 정도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생산요소의 수급 생산요소를 이렇게 써먹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렇죠. 비용이 올라가면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고 길수록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아까 우리 수요에서는 그냥 단순히 관찰기간을 기간을 얘기한 거예요. 수요의 탄력성은 근데 여기서는 생산기간입니다. 생산의 기간이에요. 생산기간 당연히 기간이 짧으면 물건을 더 잘 만들 수 있으니까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탄력적이고 기간이 길면 비탄력적이죠. 대표적으로 농산품은 공급탄력성이 비탄력적이겠죠. 우리가 이걸 가임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비탄력적이에요. 가격이 올라봤자 어떻게 가격이 올라도 농산물 같은 거는 한 몇 달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가격이 올라도 그렇게 생산을 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공산품 같은 거는 가격이 오르면 공장에 탁탁 올려서 찍어내기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저장 가능성과 저장 비용인데 저장이 불리할수록 얘네들은 비탄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썩어 없어지니까 그죠? 빨리 빨리 팔아서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나 그런 거에 민감하지가 않다고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저장이 저장이 용이한 거면 가만히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확 팔 수 있으니까 생산량이 빨리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급 탄력성이 큰 거죠. 그런 경우엔 요것도 측정기간 이게 아까 수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 수요에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성이 크다. 요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똑같죠. 요게 요거랑 여러분들이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생산의 기간이에요. 가임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의 탄력성과 총수입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총수입이란 건 뭡니까? 기업이 기업이 요 수요자에게 물건을 팔아가지고 받은 금액이 요 총수입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P가 100이에요. 100원짜리 5개 팔았죠? 그러면은 500원이 총수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총수입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TR이라고 적거든요. 요게 P 곱하기 Q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요 판매량을 곱해야 돼요. 총수입 자 그러면 총수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액이라고도 해요. 우리 시험에서 요거 총수입 또는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요 매출액은 누구 돈이에요? 지금 이 기업이 얼마나 벌어들이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런데 자 탄력적인 상품에서 탄력적인 상품에서 만약에 가격을 올리는 고가 정책을 한번 펼쳤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요 회사에서 탄력적인 상품을 팔려고 가격을 요거 이렇게 요거 화살표 조금 올렸죠. 그러면 이 상품은 탄력적이니까 지금 P 곱하기 Q 아닙니까? 판매 수량이 확 떨어지겠죠. 왜? 이거 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자 P 곱하기 Q가 총수입인데 요거는 조금밖에 안 커졌는데 이거는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런데 탄력적인 상품을 이번에는 가격을 화살표가 등치가 차이가 나죠. 조금만 내렸는데도 탄력적이기 때문에 수량은 확 증가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지금 요것도 P 곱하기 Q인데 P는 조금 내렸는데 같이 곱하는 Q는 왕창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매출액이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상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고가 정책보단 저가 정책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비탄력적인 상품을 한번 볼게요. 비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비탄력적이면 조금 밖에 판매 수량이 안 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 정책을 펴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저가 정책 그래봤자 손해라는 얘기예요. 매출액은 떨어져요. 근데 이거 봐봐요. 이번에는 비탄력적인 상품의 가격을 화살표 크죠? 왕창 올려서 고가 정책을 펼쳤는데 여기에 곱해지는 판매 수량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조금 밖에 안 떨어졌어요. P 곱하기 Q에서 Q는 조금만 작아지고 P는 왕창 올랐으니까 매출액은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상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고가 정책이 유리한 겁니다. 아셨죠? 요걸 또 제발 좀 탄저 비고 뭐 이딴 식으로 외우지 말고 제발 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건 내가 치명적인 건 몇 개 알려드리는데 탄저 말도 좀 안 되잖아요. 탄저 비고 뭐 그딴 식으로 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 이 경제학을 공부하고 시험을 풀려면 이렇게 맹목적으로 외우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생각을 좀 하시라고 제가 화살표도 다 그렸잖아요. 그죠? 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판매 소량이 팍팍 줄어드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아셨죠? 자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탄력적인 상품이 왜 고가정책이 유리한지 탄력적인 상품이 왜 저가정책이 유리한지 살펴보셔야 돼요.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시사점이 뭐냐면 요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기업은 이제 어떤 상품을 가격을 정할 때 이 상품이 탄력적인 상품일까 비탄력적인 상품인가 를 가지고 탄력성에 따라서 저가정책을 펼 것인가 고가정책을 할 것인가 를 결정한 데 의사결정한 데 이게 들어가겠죠. 그죠? 결국 탄력성이 탄력성이 작으면 고가정책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울며 거자먹기로 사먹어야 되잖아요. 소비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기업이 고가정책 저가정책에서는 수요의 탄력성을 조사한다는 거니까 수요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이건 뭐 그냥 하나만 하는 얘기고요. 근데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봐보세요. 탄력적인 상품이 저가정책이 기업에게 유리하고 그러면은 보통 사치품이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필수품은 비탄력적이니까 요게 고가정책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니까? 기업은 돈 벌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이 서민들이 소비하는 필수품을 비싸게 받아야 되고 부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요 사치품은 가격을 싸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경제학적으로는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겠지만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소득 분배 문제에서 이게 맞느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뭐 요런 글들도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시사점이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기 전에 우리 탄력적인 상품은 고가정책이 유리해 기업한테 고가정책이 유리해요. 저가정책이 유리하죠. 탄력적인 거는 저가정책이 유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상품은 기업에게 있어서 고가정책이 유리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농산물 파동 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요거에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죠? 공급이 탄력적인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최초의 균형점이 P0 Q0 여기였었어요. 근데 자 만약에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면 가격이 P0에서 보세요. P0에서 탄력적인 거는 요거밖에 안 오르는데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이만큼이나 가격이 오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어떤 수요의 증가가 있을 때 가격의 상승 즉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농산물이 근데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수요의 탄력성이나 공급의 탄력성이나 작을수록 즉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의 폭은 되게 큰 거예요. 이건 지금 공급이 비탄력적인데 자 이 다음에 수요가 비탄력적인 수요가 비탄력적인 거하고 수요가 탄력적인 거 한번 구별해 볼까요? 원래 균형점이 여기였었어요. Q0 P0 였었는데 자 이번에는 공급곡선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게 공급곡선이 평작일 때는 이렇게 됐는데 풍작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죠? 공급이 증가했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겠는데 보세요. 만약에 수요라도 탄력적이면 공급곡선이 아까 이게 지금 굉장히 서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죠? 가격이 떨어져도 이만큼 떨어지겠는데 농산물은 수요곡선 마저도 이렇게 비탄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격이 이만큼 떨어질 게 아니라 이만큼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즉 원래 수요 또는 공급 하나만 비탄력적이어도 가격의 폭등이나 폭락이 그래도 가격이 크게 변화하는데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비탄력적이라도 가격의 변화폭이 굉장히 큰데 농산물은 수요가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왜?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농산물을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3끼 먹을 거 아니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3끼 먹을 거 한 끼로 줄이고 아니면 가격이 내렸다 그래서 5끼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마저도 비탄력적이에요. 공급도 당연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은 어떻게 해요?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농산물은 농부들이 모두 풍년이 되잖아요. 풍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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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폭락을 해서 개개인 농부 하나하나 에게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농부들이 힘들게 되겠죠. 가격이 폭락하면 제가 팔지도 못하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또 꺼낼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가격 본동이 크다는 얘기예요. 둘 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핵심 문제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쇠고기 시장에서 쇠고기의 가격이 20% 상승 했답니다. 근데 쇠고기의 수요량이 5% 감소 했다네요. 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일단 20% 분에 5% 해야 되네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0.25 정도 나오겠는데요. 0.25 가 나오겠어요. 가격이 올랐을 때 이만큼 줄었습니까? 그럼 이거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이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거 비탄력적이죠? 자 이때 수요의 가격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몇이냐? 0.25 다 맞네. 그죠? 2번 쇠고기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므로 가격의 상승으로 매출액은 감소했을 것이다. 자 지금 이거 비탄력적이니까 만약에 가격 고가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고가 정책을 펼쳐도 가격을 크게 올리더라도 판매량은 별로 안 줄었을 거라 그랬죠? 기업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매출액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했어야지. 틀린 거 찾으니까 2번이 답이네요. 쇠고기의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했겠죠. 왜냐하면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이 뺏긴 수요량이 5%가 감소했는데 이게 돼지고기로 갔을 거예요. 대체제인 돼지고기로. 그 다음에 쇠고기와 보완제 관계가 있는 상추는 가치 세트 메뉴이니까 수요가 감소했겠죠. 공급자는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비탄력적이니까 고가 정책을 펼치려고 할 것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탄력성 탄력성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인데 요 놈과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전에 배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과 매출액 간의 관계 있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탄력성을 구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탄력성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점탄력성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배웠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